안녕하세요 유창기 원장입니다. 식도와 위에 침범한 전신경화증으로 힘든 치료과정을 이어가고 계신 분의 기록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9월 12일, 24년 9월 12일 위장 쪽의 반응. 한약을 복용하다 보면 위통증이 심해지고 위쪽에 침범된 전신경화증 부위에서 아파지는 거예요. 한약이 들어가서 위에 침범한 전신경화증 부위를 건드리면 통증이 심해지고 한약을 쉬다 보면 다시 위통증이 심해진다. 한약을 드시다 보면 전신경화증 부위에서 반응하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한약을 쉬다 보면 전신경화증이 침범한 위 부위에서 전신경화증이 진행되면서 통증이 심해진다. 한약을 드시든 안 드시든 아파지는 반응인 거죠. 다만 통증의 기전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약을 복용시켜야겠습니다. 위통증이 심하면 잘못돼서 한약을 중단하고 먹고 반복하는 거예요.